안녕하세요. 2020 찬란한 봄을 위함 봉투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사회문화를 맡은 박봉입니다. 이맘때쯤 오면 사회문화 쉽다, 사회문화 재밌다, 성적이 쑥쑥 오른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이 참 많은 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임맘때쯤 오면 공부를 그동안 쭉 꾸준히 해왔던 학생들 대부분이 1등급 만점을 목표로 사회탐구, 특히 사회문화를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문제라도 실수하면 안되고 모든 문제를 다 맞추어야 하는데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문제 유형도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문화는 개념의 양이 적은 대신 문제풀이를 참 많이 해야 되고요. 특히나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수능특강, 수능완성 언제 할까요? 아직 못했어요? 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결국 시간 잡고 하다보면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많이 풀어야 된다는데 무슨 문제 풀지?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진짜 좋은 교제입니다. 뭔가 교제 판매처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 차례 검증을 거쳐서 나온 좋은 문제, 그리고 신선한 문제로 여러분들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해서는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 형태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5회분 가지고 왔고요. 저 오리엔테이션에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제 특징이고요. 두 번째 강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강의 활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봉투형 5회분 모의고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험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풀이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아주 좋은 문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대비 최종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교제입니다. 5회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번 풀어서 안 돼요. 진짜 여러 번 풀어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 수능형 문제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0% 신규 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재활용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1회부터 보면 알겠지만 새로운 유형의 신유형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개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와 이렇게 틀리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강의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5회분 실전 모의고사를 5강 동안 따라서 한 회의 한 강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강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회당 80분입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 모의고사 해설할 때처럼 똑같이 합니다. 아주 꼼꼼히 해설을 해드릴 거고 특히나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학생들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 찾아서 특히 표 문제 찾아서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표 문제에 충분한 시간을 해설해 드리기 위해서 표 문제를 앞부분 전반부에 해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면 정말 당부합니다. 진짜 시험처럼 봐야 된다는 것. 그래서 30분 아니고요. 한 27분, 25분 정도로 시간 잡아서 진짜 시험처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많이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난도가 만만치 않고 한 회에 표 문제씩, 표 문제 3개, 4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시험처럼 보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재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건 실력을 올리는 계기로 여러분 연습하는 차원이잖아요. 진짜 꼼꼼히 분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문제가 있는, 개념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어떤 문제의 유형에 여러분들이 약했는지 파악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실전 모의고사 보면서 선생님 이러다가 반도 못 맞췄어요. 내지는 3, 4등급밖에 안 돼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실망하고 절망하라고 여러분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약점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문제로 여러분 약점 찾아내고 실력 기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1회 외부터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먼저 예습해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1강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